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오늘 5건밖에 못했습니다 시청자, 시청자가 후원해 주신 곳 시유편의원 플러스원 3천원 맛있다 이번에 뱀인 플러스 22건 했습니다 2천원, 2천원이 뭐다르네 그리고 제주, 제주, 물먹기, 물먹기, 물먹기 22건 소주, 세로 소주 안주는 제육볶음, 자체폐기, 손님이 주소 잘못 표기해서 자체폐기 24건 했습니다 23건이 좀 헷갈리네요 확인해 봤어요 아 이거 이슬톡톡인데 빨리 먹어야 된다 오늘 안 좋을거 이슬톡톡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오늘 24건 했습니다 코끼리 맥주 발포주 순댓국 순댓국 아 뜨거워 뜨거워 순댓국